장프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7% 강세 중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실적이 좋나요?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장담컨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한미반도체가 올라갈까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H, B, M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가는 거 말고 다른 호재거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잘 돼서? 아니에요. 지금 잘 되잖아요. 이미 주가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미반도체 같은 진짜 시장의 주도주를 기준해서 다른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하도 이 말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제 계좌 수익률 화면입니다. 기간은 정확하게 보이죠?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리고 이건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 제가 조회를 눌러볼게요. 계속해서 껌뻑거리죠?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키움증권 1694번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자, 이때의 구간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그렇게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 정도 보면 되는데 내 계좌 수익률은 96%. 두 배에 가깝습니다. 기간은 1월부터 2월까지. 내일이면 2월이 끝나는데 원래 오늘 끝이죠. 2월 윤달이 껴가지고 29일까지 하는 거고 한 두 달 정도 기간 동안 한 100% 가까운 수익을 냈다. 그리고 제가 계좌 수익을 오픈했죠. 계좌 수익을 오픈한다는 건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밑에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 파란색이 뭐예요? 손실 본 날이다. 딱 보더라도 손실 본 날이 수익 본 날보다 많죠. 이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주식하는데 맨날 맨날 수익을 보나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오픈을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했는지예요. 그렇죠? 어떤 종목을 했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내는지. 자 여기 첫 번째 종목으로 코리아이프티가 나오는데 코리아이프티가 뭐예요? 자동차 부품주예요. 최근에 뭐가 강해요? 현대차, 기아차가 강하죠. 1월 24일을 기점으로 강세 전환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2월 초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략을 했을 때 거의 한 매수 한 달까지 포함해서 2주 안쪽으로 28%의 수익을 보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1월, 2월 달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안 하고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못 냈겠죠? 자 보세요. 가온칩스. 어때요? 1월 초에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계속해서 반도체를 공략을 했습니다.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제가 종목을 잘 골라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올라가는 종목을 할 뿐입니다. 그쵸?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1월 달에 6% 수익, 10%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어버부 반도체. 그쵸? 이 내용 보더라도 1월 달에 정확하게 매수 그리고 매도. 근데 어때요?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았다.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 이날 상한가 같거든요. 상한가간 다음날 산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21% 수익. 근데 이걸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계좌 수익을 저는 올해 1000%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2월 들어서 보더라도 PSK, 홀딩스. 이것도 다 반도체입니다. 보세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예요? 다 매수하고 붙고 했을 때 1%, 8% 수익. 그쵸? 이런 식으로 수익 실현이 돼가고. 내가 매도하고 나서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정확하게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네페스아크. 보세요. 어때요? 매수 상한가 매도 32%. 그쵸? 이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이프티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거 제가 다 무료로 하는데 왜 그러냐면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강프로의 10억 소통방에서 다 무료로. 그쵸? 저랑 같이 매매할 수 있으니까. 정말 매매하기 어렵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이거 딱 눌러주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번호로요.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 보여드렸죠? 다 신고가 종목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한미반도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의 돈이 반도체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반도체 바이오로. 자, 내용 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지금도 올라간다. 뭐가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뭐 했어요? 1분기도 월가에서 예상한 가이던스, 예상치를 그냥 뛰어넘어서 발표를 할 거라고 젠슨왕이 직접 나와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미친놈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실적으로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30년 됐습니다. 이제. 30년 된 회사인데 지금 거의 뭐 세계를 휩쓸다시피 하고 있죠. 30년 만에.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서 난리가 나는지 그 내용부터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해드릴게요. 지금 AI 반도체 있죠? AI 반도체. AI 반도체가 GPU에요. GPU는 단독으로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여기 붙어야 돼요. 그게 HBM이고 HBM을 만드는 핵심 기술을 한미반도체만 전세계에서 한미반도체만 가지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실적이 어때요? 안 좋아요. 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GPU의 활용성이 더 늘어났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더 고사양이 요구되기 때문에 HBM을 갖다 붙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서 부각을 받은 게 한미반도체입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작년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한미반도체 실적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이런 게 거품 아니냐? 맞거든요. 그건 과거에 했었던 밸류에이션 계산 방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현재 상황은 그냥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삼성전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딱 보면요. 아니 하이닉스 보여드려요. 하이닉스 주봉으로 딱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고가가 언제 나왔어요? 21년도에 나왔다. 그러면서 쭉 빠져요. 고가 얼마예요? 15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저가 얼마예요? 7만원대예요. 그럼 50% 빠졌죠. 21년부터 22년까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1년 반. 그렇죠? 이때 당시의 실적이 21년도 실적 한번 볼게요. 자, 20년도 실적 5조. 21년도 실적 12조. 100% 성장을 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거대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기업이 100% 성장을 했어요. 100% 넘지. 그렇죠? 24조가 더 올랐으니까 50%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왜? 먼저 올랐거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보세요. 한미반도체. 지금 실적이 어때요? 안 좋아요. 지금 시가총액 얼마? 어제 기준에서 8조. 지금 올라가서 8%, 7%, 6% 올라가서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8조 5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에 5천억, 6천억, 7천억씩 올라요. 시가총액이. 그런데 이 꼴을 보고서도 우리가 반도체 종목을 안 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빠진다니까요.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다니니까 맨날 안 되는 겁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아다니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벌어요. 절대로. 왜? 반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망할 기업을 찾아다니면 진짜 나도 같이 망하겠지. 망하지 않고 물론 그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간을 2주로 잘라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용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한미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렇죠? 1월달에 뭐가 튀기 시작했어요? 가온칩스. 어때요? 그렇죠? AD테크놀로지. 어때요? 그렇죠? 네페스 아크.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왜 다 같이 가냐고요? 지금 시장 되게 좋은 것 같죠? 코스피 2650포인트예요. 지금.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2021년도의 고가인 3300 몇 포인트인가 그것도 회복하려면 한 20%가 뭐야? 한 30% 더 올라야 돼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좋은 놈들은 계속해서 좋다고요. 근데 이 종목들의 실적이 어때요? 다 나빠요. 다. 실적이 좋은 걸 찾아다니면 절대로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걸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가격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가 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되고 그 뒤따라오는 게 한미반도체가 되고요. 한미반도체를 기준해서 우리가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 넷패스, 아크, PSK홀딩스 같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전에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된 건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PSK홀딩스 어때요?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계속 반복했을 때 1%, 8% 뭐 좀 적을 때도 있고 좀 많을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수익 실현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계좌 수익까지 다 오픈을 했죠. 그쵸?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그쵸? 넷패스, 아크. 어때요? 내가 매수하니까 상한가를 가요. 왜? 판도체가 강하니까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매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확인하기 위한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은 지속적으로 바뀌겠죠.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 그쵸? 소통방에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그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동아이스티, 스튜디오 미르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쵸?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저께도 마찬가지예요. 고영, QRT, 우리기술투자. 어제 QRT 20% 올랐습니다. 그쵸?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은 제가 소통방에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쵸? 소통방 입장하시고 모르겠으면 와서 배워요. 다 무료로 진행한다. 그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고 입장 링크를 받아볼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원리. 그쵸?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을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단기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 다 봤죠? 2주. 2주 안에 수익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법니다.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 2년 보유할 거야.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2년 워렌버핏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는 최장 3개월에 다 끝나야 돼요. 에코프로 작년에 엄청 좋다 그랬죠? 그쵸? 한미반도체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3개월 올라가면 쉬었다 가고 3개월 올라가면 쉬었다 가고 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무조건 장기간 올라가지만 장기간 올라가는 과정에서 30%, 40%, 에코프로 지금 조정 몇 프로 받아서 70% 빠지잖아요. 고가 잘못 물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주, 최장 3개월 안에 끊어야 돼요. 근데 2주 안에 모든 걸 처리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봤었던 그 계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도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한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가격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그런지 내용 정리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즉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면 주식은 초과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랬을 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무엇이고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돈은 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다른 쪽으로 접목시켜 가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좋을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를 매수하지 않고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이 시장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한미반도체처럼. 그럼 보세요. 지금 신고가가 있는 종목이 뭐예요. 3, 4,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기간 내에서 내가 어떻게 분류를 하고 구분을 지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되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